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아주 굴치의 대형은행은 아닙니다마는 지역은행 가운데서도 상당한 명성을 가지고 있던 두 개의 은행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른 은행으로 이렇게 확산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데 결국 이제 이번에 위기도 보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 연준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이 겪었던 두 번의 큰 위기 상황 1997년도의 외환위기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비교적 선방했던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모든 것들이 미국의 금리 정책 변화 이후에 발생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겉으로 볼 때 참 평온하게 보이지만 이제 미국의 금리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것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은 이제 결국은 한국의 금리가 미국의 금리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사정도 있고 또 한국의 많은 분들이 미국 정권 시장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미국의 그런 금리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초점을 맞췄던 그런 경우는 더물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뉴스는 이제 BBC 방송이 운영하는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가장 메인 화면에 세계가 미 연준의 금리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미 연준이 금리 인상폭을 얼마로 결정하느냐 이런 부분에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 특히 이제 BBC는 또 영국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EU 국가에 속하는 스위스 소위 금융거래의 신용의 대명사로서 언급했던 그런 스위스에서 발생한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그런 거의 파산이죠. 그런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구나 생각이 드는데 기사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뭐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21일 미국 시간이죠. 오늘 그리고 내일. 조금 전에 미국의 정 씨가 문을 닫았으니까 지금 미국의 동부 시간은 오후 4시죠. 미국의 정 씨가 9시 30분에 문을 열어 가지고 4시까지 영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21일 미국 시간으로 22일 양일간의 회의를 거쳐 가지고 이제 금리 인상폭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긴 기사의 핵심 내용은 첫 번째는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미 연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는 내용의 하나고 다음 두 번째는 그러나 그 와중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두 건의 미국 은행 위기가 발생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여러분이 다 아시고 그다음에 또 리퍼블릭 은행인가 하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라는 것 하나하고 그런데 시장은 이제 21일 22일 날 미 연준의 그런 회의가 끝나고 나면 대체로 예상은 0.25% 인상을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최근 그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금리 동결을 할 것이다 그런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같은 경우를 보면 연준 3월 금리 동결 예상 특히 골드만삭스는 고객들에게 보낸 그런 문건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는 금리가 동결되지 않겠느냐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골드만삭스는 3월 금리 동결은 당국이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동안 공격적으로 대응해 왔지만 시장은 이런 노력이 중소형 은행을 지탱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태다. 이것이 3월 20일 날 골드만삭스가 투자자들에게 보낸 소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결국은 은행 시스템의 스트레스를 감안해서 3월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은 가능성이 높다 이런 소안을 보낸 내용을 전하고 있고요. 어쨌든 시장에서는 연준이 그동안 이번 사태 발생하기 전에 3월 달에 한 번 더 0.25%포인트를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금리 동결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것이 확정된 사실이 아니고 의견이자 소망인 거죠. 여기 보시다시피 3월 21일 미국 시간으로 지금 21일 오후입니다. 그다음에 22일까지 3월 달에 미연준 위원회를 개최한 다음에 연방금리가 아마 결정될 것이다. 이것도 이제 한국의 정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가장 핫 뉴스 가운데 하나가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냐 아니면 동결될 것이냐 그것이 미국 시간 기준으로 3월 21일과 20일 양일사에 개최되는 미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금융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라는 것은 예금자 입장에 생각해보게 되면 자기가 예금을 예치한 은행이 예를 들면 파산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그 돈을 찾지 못할 것이 아닌가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어가지고 현재 이제 또 초미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중심의 중소은행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이게 이제 어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자정입니다. 자정. 자정에 나온 기사입니다. 중앙일보가 퍼스트 리퍼블릭에서 예금이 92조 원이 빠져나갔다. 그리고 주가가 47% 겁나겠다. 여러분들 상상해보시죠. 은행에서 여러분 한 92조 원 정도가 빠져나가면 당해낼 수 있는 은행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예금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한다는 것이죠. 이제 기사 내용이 자정에 나온 기사 내용이 미국의 중소은행인 퍼스트 리퍼블릭의 위기술이 좀처럼 진화되지 않고 있고 이제 그런 위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실리콘밸리의 은행에 대해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다시 한 번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 기사가 이제 자정에 떴습니다. 그런데 또 이 퍼스트 리퍼블릭이란 지역은행의 국민연금이 402억 정도를 지금 투자를 했는지 투자를 했겠죠. 주식을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kic. kic는 우리 맹칭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13만 7853주 약 220억 정도 부도가 나면 다 떼이는 것들이죠. 그런데 보시게 되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고객들이 3월 10일에 시작된 실리콘밸리의 사태 이후에 불안감을 느껴서 총 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1조 6천억 정도를 인출한 거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른바 뱅크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갖고 있는 예금 잔고의 절반 정도가 나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뱅크런 대규모 예금 인출이 발생하게 되면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항상 이런 사태가 나면 이런 신용평가에서 스탠다드 앤 푸울스 같은 경우는 항상 뒷북을 치지 않습니까 연거프 두 차례나 일주일 만에 신용등급을 그냥 강등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의 그런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47.11% 반토막이 난 거죠. 예금이 이르면 한 91조 정도 빠지고 주가가 반토막 정도 나면 회사가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금융 시스템 자체의 와해를 이렇게 걱정해가지고 미국의 대형은행들 그리고 미 연방은행이 예금자의 모든 예금을 다 보정하겠다 그렇게 약속해가지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구출 작전에 미국 대형은행들이 나서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또 미국의 금융당국이 예금자가 그렇게 예치하고 있는 모든 예금에 대해서 예금 한도와 관계없이 실리콘벨 연예인과 마찬가지로 전액 예금을 보장해 주겠다. 그렇게 이제 그걸 이제 어나운스 발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로 우리가 흔히 어나운스 이펙트라는 용어를 쓰죠.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불안 심리가 좀 진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어제 여러분들 시장 상황입니다. 미국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주가가 47.11% 하루 만에 반투막이 된 겁니다. 미국은 이 주가의 상승폭하고 하락폭에 대한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100원이 그냥 한 50원이 된 겁니다. 전일 대비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네요. 150불짜리 주식이 뭐 얼마입니까 이게 12불 18센트로 떨어진 겁니까 어마어마한 거네요. 이게 이제 어제고 지금 막 끝난 미국 이제 시간은 미국 동부 시간은 3월 21일 화요일 날 오후 한 4시 좀 지금 넘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제 기사고 중앙일보 가 오늘 자정에 낸 기사고 그런데 이제 지금 막 끝난 장을 보게 되면 아침에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형은행이 구원투스 역할을 맡겠다. 그리고 미 연방정부가 예금자를 전액 보호를 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시장에 상당히 안심하는 분위기가 있었는지 막 지금 끝난 정시에서는 12시까지 상당히 주가가 올랐습니다. 40% 오른 겁니다. 전일 대비해 가지고 전일 47% 빠지고 그다음에 오늘 한 40% 오른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주가를 보니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주가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뭐 한 오후 1시 45분 정도면 그렇게 많이는 오르지 않았지만 한 30% 정도 올라가지고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펄스트 리파브릭 은행의 주가를 5.17을 보게 되면 5.17을 보게 되면 여기서 확 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이 된 겁니다. 상당 부분. 그래서 그런 분위기는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자 월스트리트 저널을 이렇게 보면 첫 화면이 그런 펄스트 리파브릭 은행의 그런 사태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주가 상당히 주식 가격이 오르고 있다. 주식 시장처럼 민감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다우존스라든지 s&p라든지 나스닥 지수가 다 오르는 걸 봐가지고 어떻게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거 아니까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다 해결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렇게 보니까 밑에 투자자들의 낙관주의. 낙관주의. 은행의 뱅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보시게 되면 3월 8일 날 시작이 돼가지고 한 3월 8일이면 한 9일 10일 10일 13일 이제 나중에는 유럽의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 여러분들 투자은행까지 여러분들 확장이 돼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느 정도 진정되는 거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 상황을 감당해야 될 거는 정책당국자들이 얼마만큼 신속 정확하게 움직이느냐에 따라가지고 위기를 진화할 수 있느냐 아니면 위기가 확산돼가지고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키는 그런 사태로 몰고 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결정되죠. 그런데 현재까지 상황을 보게 되면 사태를 잘 수습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사찰님께서 예상대로 2023년이 위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바닥을 치는 것이 빠를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이게 이 나라는 큰 나라니까 그러지만 또 기축통화를 갖고 있고 하니까 폭풍과 칠 때 큰 대양에 거대한 상선이 가는 것하고 같고 우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작은 배하고 같기 때문에 이런 금리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출렁거리게 되면 그만큼 훨씬 더 외풍을 심하게 받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상황을 좀 정리정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불황이 참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불황의 골이 깊어가는데 만곡필상이란 말처럼 골이 깊으면 다시 또 올라가게 돼 있지만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그 다음에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자본주의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호황이라든지 과도한 통합행장 이후에는 시스템 자체가 그 다음에 불황을 거치면서 정리정돈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과하게 되면 또 호황이 되고 그러니까 호불황을 계속 반복해 가는 것이 자본주의 그런 체제의 속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아마존 같은 데 또 그냥 두 달 만에 9천 명 대단하죠. 이게 또 미국이 갖고 있는 힘 같습니다. 당하는 사람들이 억울하지만 이렇게 경기 상황이 좀 악화되거나 경영 상황이 녹록지 않으면 그냥 인원을 정리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두 달 만에 또 9천 명을 해고하고 1월까지 1만 8천 명을 해고했으니까 한 3월까지 2만 7천 명 정도를 해고한 거죠. 아마존이 또 이렇게 해고를 하게 되면 주식시장은 금세 이른들 반등을 하고 반색을 하게 되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동안 올해 들었으면 아마존의 수는 2만 7천 명 정도가 일자리 있게 됐는데 이런 기사를 보게 되면 이제는 가장 이렇게 경기 불황을 최일선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있게 IT 기업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메타도 마찬가지죠. 1만 명을 얼마 안 됐는데 메타가 인력을 구조조정해 가지고 주가가 반등이 된 것이 그런데 이제 또 추가적으로 1만 명을 더 자르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1만 명을 작년 11월 달에 1만 1천 명을 해고하고 또 앞으로 몇 달간 1만 명 직원을 더 해고하겠다. 추가 정리해고를 발표한 거죠. 그런데 뭐 여기는 미국 같은 경우 노동시장 자체가 유연하니까 또 해고된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데 고용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런 경기 변화의 최선봉에 선 기업들이 그것도 아주 1등 기업들이 미국의 대표주에 해당하는 그런 기업들이 해고를 하면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와중에서 많은 돈을 풀어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도움을 받았는데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렸죠. 너무나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홍력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경기 불황에 대한 일종의 선행지표로 읽히는 겁니다. 선행지표로. 그런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아주 주도적인 그런 기업들이 이 정도면은 오늘 중앙일보가 현장 취재기사를 잘 이렇게 내보냈네요. 이제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식당부터의 타격을 받게 되네요. 고물가 그다음에 또 자산가격 하락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맞물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현장 취재기사들이 취재해 보면은 아주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아마존이 뭐 만 명을 해고했다. 메타가 여러분들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가 추가적으로 만 명을 해고한다. 이런 것보다 여러분들 훨씬 더 그냥 가슴에 와닿는 것이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가. 여기 이제 경기 고양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핵심이지 않습니까. 손님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졌다는 사실을 매출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택가 카페이기 때문에 그동안 매출에서 음료와 디저트가 50대 50을 차지했는데 이 근래에는 디저트 매출이 30% 이상 줄었다. 이것만큼 여러분들 생생하게 불황을 예고하는 게 없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디저트라는 것은 사치제니까 여유가 있으면 먹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먹는 겁니다. 사치되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금리도 오르고 구매력이 줄었던 거예요. 물가도 오르고 하니까. 서울 금천구에서 한 업체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아주 생생한 이야기죠. 1월까지 일 평균 50명 정도의 손님이 내방을 했는데 그다음에 지금은 30명이 안 된다. 50명에서 30명을 준 겁니다. 그럼 몇 프로 준 겁니까? 그 사이에 원가는 가스배가 올랐으니까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급등했다. 모든 게 구매력이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병호 tv에서 정치도 다루고 이런 이유가 먹고 사는 문제를 좀 더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잘 돼야 되니까 정치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주시에서는 가구점을 하시는 분들이 이건 내구제지 않습니까? 내구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경기에 민감한 거죠. 가전제품들은 다른 제품보다도 훨씬 더 경기에 민감한 거죠. 25년째 삼성전자 대리점을 하시는 분들은 지난해보다 매출이 20% 줄었다. 정확하게 이분들이 체감 경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구거리는 암흑거리다. 거의 전멸이다. 아마 다양한 종류의 상품 가운데서도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높은 쪽이 가전하고 가구 겁니다. 이건 내구제이기 때문에. 내구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들이 불효 불급하는 식용품은 내구제가 아니지 않으면 조금 줄일 수밖에 없지만 가전이나 가구는 안 사는 거죠. 73세 정도 됐으면 다양한 종류의 경기 상황을 경험하셨을 텐데 굉장히 어려우신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것인데 또 객관적인 지표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이렇게 일종의 평소에 자영업자들의 돈을 모아 가지고 운영하는 공제제도가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신협 같은 그런 제도 모양입니다. 노란 우산 펴 공제금 지급 현황이 끈수 기준으로 40% 정도 증가했고 액수 기준으로 57.5%가 증가한 거죠. 이 자영업자 지금 아마 그런 채무가 한 400조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상황으로 보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 주변 상황으로 보나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고 또 하나 이런 객관적인 지표가 상품군별 소매 판매액 지수를 통계층이 작성한 자료를 중앙일보가 잘 정리해서 보냈네요. 경기가 본격적으로 하락세가 완연해지는 것이 지난해 10월이네요. 지난해 10월이니까 소매 판매액 지수입니다. 청, 의복, 푸른색, 보라색은 통신, 컴퓨터, 음식욕, 화장품. 취업자 증가폭도 여러분들 60회 이상을 제외하면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10만 명이 줄어들었네요. 보시죠. 통계라는 것이 참 재미난 것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끝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데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고용 한 판은 현재 진행행위다. 여러분께서 이제 벨트를 잘 메시고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라고 이제 무엇보다도 부채가 많은 그런 상황에서는 참 힘이 들죠. 그래서 이제 시장 논리를 보게 되면 정부가 여러분들 금융권의 금리정책에 관여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서민들의 어려움들을 외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금리정책을 약간 무리해서라도 행정지도 형식으로 창구 지도 형식으로 해서 조금 조절하는 것은 참 옳은 일은 아닌데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힘들죠. 특히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니까 이제 뭐 겉으로는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저렇게 다니지만 내심 본인이 또 한 것도 있고 하니까 많이 초조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잡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저는 예전에 비해가지고 얼굴이 좀 초췌해졌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비해가지고 얼굴이 좀 많이 이렇게 상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옛날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집에 돈을 빌려주려면 그 집에 안 사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부인의 얼굴을 보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바깥부는 뭐 포크페이스라고 하죠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당하게 숨길 수가 있는데 안 사람은 숨길 수가 없는 거죠 힘든 거를 요즘에 이재명 당대표가 과거처럼 또 본인의 성품대로 당당하게 다니지만 저는 저분이 좀 상당히 이렇게 과거하고는 좀 다르게 수척해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은 참 본인이 한 일이 있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좀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변호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변호사 출신인데 법을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하고 관계없는 이 화연과 관련된 그런 사안에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녹취록까지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은 그거는 법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불법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행 중인 재판장 내부에서 일어난 녹취록을 올릴 정도가 되면 그러면 그냥 다른 신문이나 기사들은 그냥 녹취록을 올렸다. 그래서 판사가 좀 나물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거 밑에 이분이 좀 초조하시구나 이분이 어디라도 좀 의지할 때를 찾고 있구나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나 문건을 찾아 헤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페이스북에 남의 재판 녹취록을 올린 이재명 당대표 재판부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하니까 재판 과정에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한 것은 쌍방울 본 자체의 사업적인 목적이지 경기도나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여러분들 우호적인 정인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녹취록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재판에서 검찰이 항의를 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화영 경기도 도지사의 대북 송금과 관련 사건 정인신문 조서 일부가 게재되었습니다. 매우 부적절합니다. 여기서 저는 불안감을 보는 겁니다. 누구라도 나를 위해서 좀 이야기해 주는 그런 사람이나 주장이나 문건이 있으면 그것이 탈법이든 위법이든 불법이든 관계없이 이렇게 실어버린 겁니다. 가짜 뉴스 생산 과정.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법정 정언과 정언보도가 너무 다릅니다. 쌍방울 비서실장이 여러분들 한 정언을 언론들이 좀 고쾌해서 보도했다. 그 내용의 핵심이라는 것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하고 이재명 여러분들 경기도 도지사가 잘 아는 사인 같다. 그렇게 이런 언론들이 보도해놓으니까 그것은 자신이 한 이야기하고 맞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비서실장 내용을 법정에서 이런들 정언한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행사소송법하고 행사소송규칙은 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하면 공판과 관련된 속기록 사본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본을 받은 사람이 해당 사건이나 관련 소송의 수행과 관계없는 그런 용도로서 그것을 사용해서 안 된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재명 당대표가 잘 알 거라고요. 법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공개할 정도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분이 이렇게 겉은 멀쩡하지만 상당히 이렇게 좀 불안해하고 있구나. 걱정이 많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을 보면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재판부가 분명히 이야기했네요. 이화영과 박용철 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의 피고인의 변호인이 열람 복사를 신청해 허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의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소송 서류를 제시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진행 중인 행사 재판의 소송 서류가 외부에 노출되는 일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절차 중에 소송 행위 이외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검찰이 항의를 한 거죠. 해당 정인 신문 녹지수는 재판부와 변호인 검찰만 열람 등사가 가능한 자료로 본건 소송과 무관한 제3자 이재명 당대표에게 제공된 경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가 경고성 메시지를 남긴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분이 걱정이 많은 모아입니다. 하긴 걱정이 많겠습니까. 한 일은 있고. 아마 신체적으로 자율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자율신경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의지로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우리 인체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은 멀쩡하고 낮에는 일상의 공무가 바쁘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돌아가는데 혼자 있을 때는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되지. 내가 여기에 걸려들면 앞으로 내 정치 생명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게 만일 유죄로 확정되면 내가 도대체 몇 년 살아야 되는 거지.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되면 내가 정치 다시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걱정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자기를 적극 변호해 주는 그런 전 쌍방울그룹의 비서실장의 이야기가 언론이 과대 포장을 해서 보도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옳다구나 해가지고 그냥 법을 무시하고 아마 그런 내용을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1년 6개월 만에 이제 오늘이죠. 오늘 20 오늘이 22일입니다. 오늘 22일 날 이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기소가 됩니다. 물론 앞에 기소가 됐지만 이번 기소에는 공소장이 아마 분명하게 사건의 주인공 주범으로 그렇게 공소장이 변경이 되는 모양입니다. 전번에 기소가 될 때는 마치 주인공이 명확하게 적시를 하지 않았지만 유동규 씨처럼 그렇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이렇게 책임져야 될 사람이. 그런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주인공은 이재명이고 그 다음에 이런들 뭐죠? 공동으로 기여한 인물은 정진상 그렇게 아마 공소장이 변경되는 내용이 1년 6개월 만에 그야말로 검찰에 의해서 이재명이 이제 사건이 재판정으로 가는 겁니다. 대장동 의혹 1년 반 만에 재판에 넘기는 것이고 정진상은 배임 공범으로 추가 기소될 것이고 대장동 1당 공소장도 주범이 주인공이 이재명 당대표라는 것으로 다 변경이 되는 모양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를 오늘 기소하는데 4895억 원 정도의 손해를 끼친 배임죄와 제3자 뇌물 등 5개 혐의가 여러분들 이렇게 적시가 되고 기존에 기소한 대장동 1당의 배임 혐의 공소장 변경도 신청할 예정인데 이로써 대장동 재판에 제2막이 오르게 된다. 이런 내용을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번 검찰 기소는 오늘 기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주어 누가 행위주체인가. 대장동 개발비리 행위주체가 누군가. 성남FC구단의 여러분들 기부금의 행위주체가 누군가. 행위주체에 대한 주어가 바뀌는 겁니다. 누굴로? 이재명으로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두 다 주인공 주역이 이재명으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주어가 좀 불명확하고 유동군지 이렇게 불명확했는데 추가적인 진술이나 증거가 확보되면서 이재명 대표를 배임 등 5개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데 이것은 대장동 의혹이 발생한 지 1년 6개월 말이고 딱 여러분들이 이 동아일보와 제시한 표만 보더라도 사건의 실체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에는 배임죄입니다.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겁니다. 확정이 1,830억만 여러분들 성남토시개발공사 확보하고 나머지 없지 않게 몰아줬다 이렇게 검찰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직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가지고 공모를 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기밀을 누술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7,886억 원의 이득을 취득하게 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위례신도시개발사업도 기밀을 이용해서 민간사업자와 시공사가 총 220억 원의 이익을 올리도록 하는 해입니다. 성남FC 사건도 관내 4개 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성남FC의 후원금 맹목으로 133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내게 한 해입니다. 그건 제3자 뇌물함이니까 본인이 하나도 안 받았었더라도 그게 제목에 해당하는 거죠. 범죄수익은익규제법 이거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무난하게 본인들의 그런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으면 다 묻혔겠죠. 도저히 여러분들 낙선될 수 없는 선거를 놓친 거 아닙니까 일생일대의 패착이었던 거죠. 뭐 이런 거가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재명 당대표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남시장 시절에 이런 문제들이 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는 더 상대적으로 잘 알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본인이 또 걱정이 더 많을 겁니다. 다 아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해 가지고 되는데 여러분 여기 딱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특히 대장동 사업의 여러분들 4890억 원 배임액에 대해서는 공소장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겁니다. 기존 공소장에는 유동규 전 직무대리가 배임의 책임자로 적시됐지만 공소장이 변경된 이후에는 이번 검찰 기소로 말미암아 가지고 바로 대장동 특혜 구조를 설계한 책임자가 이재명 대표 그리고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의 정무실장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주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어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했다는데 그 주어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소장이 변경되는 데는 유동규의 변심이 크게 역할을 한 거죠. 내가 다 덮어 쓸 수가 없다.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 몫만 내가 책임을 지겠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한 몫을 다 책임지라. 그렇게 유동규가 짝심하고 뭐죠 불기 시작했던 부분들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재명이 오늘 기소가 되는 중요한 내용은 다양한 그런 사건들의 주체 주역 주인공 죽음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재명 당대표로 바뀌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뿐만 아니고 여기는 이번에 포함이 안 된 것이 대북 송금 사건이지 않습니까요. 대북 송금 사건. 그것도 여러분들 국제적 시각에서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큰 여러분들 사건인 거죠.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거의 뭐죠 범죄자로 규정할 수 있는 국제 제재의 털을 벗어나 가지고 여러분들 돈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뭐죠 사바사바해서 봐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제적 시각에서 보게 되면 바로 제재 대상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대북 송금 건이 남아 있는데 검찰이 이화영을 추가 기소했는데 그것은 이화영이 김성태와 공모해서 북한에 여러분들 800만 달러 이상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뭐 이화영은 끝까지 지금 잡아떼고 있는 것이죠.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을 키우기 위해서 한 행위지 나는 일체 관련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정연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 또 이화영이 기소가 되는 모양입니다. 기소가 됐네요. 2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외국한 그래법 위반 행위로 기소했는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서 2019년 1일부터 2020년 1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800만 달러 하나 88억 원을 해외로 밀반출하고 북한 측 인사에 전달한 행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입니다. 이거는 뭐 개인이 그냥 그야말로 국제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인 거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쌍방울이 스마트폰 비용으로 5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고 밝혔고 나머지 300만 달러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지방자치단체 비용 자금으로 마련할 수 없게 되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년간 지인인 이화영을 위해서 대납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화영 씨나 이화영 측 그런 변호사들은 죽었다 깨어나들어 있죠.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것은 300만 달러는 쌍방울 대북사업을 위한 금압이 혹은 김 회장의 방북 비용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진행해 오면서 이 점검을 축적한 걸 보게 되면 결국은 법정에서 이화영 씨가 결국은 다 밝혀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주 질긴 사람들입니다. 이게 레웅벽 님께서 쌍방울이 아무런 뒷배가 없는데 스스로 북한과 접촉해서 사업을 벌릴 능력이 있습니까. 이화영 씨가 살려면 그분이 대통령 되는 것 외에는 없었는데 그런데 참 국민들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번 사건에 관여한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아무튼 지금 이 정치 생명을 이재명 씨하고 함께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나 또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실장 이런 사람들은 일체 지금 입을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숨길 수 있겠습니까. 정민용 변호사가 서강대학을 나와서 변호사를 했으니까 돈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아주 리얼하게 정을 하네요. 변호사니까. 정민용이죠. 정민용 변호사. 그 내용이 너무나 여러분들 생생해 가지고 한번 소개할 필요는 있겠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절대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또 큰 사건은 이게 정치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선거법 위반은 다른 법률 위반보다 좀 가혹하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는 빼는 거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형님 약입니다. 형님 선물입니다. 이렇게 농담쪼로 말하면서 드린 기억이 납니다. 정민용 씨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남욱 변호사의 여러분들 후배로서 유동규 씨하고 남욱 사이에서 돈을 전달하는 당시 직책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팀장이었죠. 돈을 전달하는 자신이 받은 돈과 준 돈이 담긴 쇼핑백을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상세하게 정언을 합니다. 유동규 씨는 사람이 좀 허허하고 이렇기 때문에 돈을 전달한 시간 등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놓지 않아 나중에 법정에서 이런 싸우게 되면 오늘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소송을 해본 분들이 계시겠지만 법정에 송사를 하게 되면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은행의 입출금 내역이라든지 카톡 문자라든지 증거가 있어야 승소를 할 수 있지 말을 가져온 승소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는 말만 가지고 이야기해놓으니까 검찰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겁니다. 다행히 돈을 유동규 씨에게 전달한 남욱 씨의 여러분들 명을 받들어 가지고 남욱 씨의 척근이 마련한 현금을 받아서 그것을 여러분들 이재명 측에게 전달한 사람이 정민용 씨고 그 정민용 씨의 돈을 받아서 여러분들 약간은 좀 떼먹고 대부분은 여러분들 김용 씨나 정진상황에 전달한 사람이 여러분들 유동규 씨지 않습니까 유동규 씨가 입을 다물었으면 그럼 이번 사건이 상당히 난항을 거듭했을 겁니다. 이 정민용 변호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 20억을 요구했고 남욱 변호사를 통해서 남욱 변호사의 최척근인 이모 사업가가 8억 4,700만 원을 마련해서 6억 원을 전달했다. 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 6억을 전달하고 그 사이 차액은 이제 유동규 씨가 좀 괜히 썼겠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을 뒷받침할 디테일을 빼곡히 채워넣었다. 유동규 씨만 쓴 게 아니고 유동규 씨하고 김용신과 두 사람이 잡비를 썼다고 합니다. 그 얼마입니까 한 2억 정도 됩니까 2억 4,7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을 뒷받침할 디테일을 빼곡히 채워넣었다. 이런 증거가 있어야 올가미를 딱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말만 가져가 안 되는 거죠. 소송을 해본 사람들은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침향향 나이키 팔레티노 박스에 담아 갖다 줬습니다. 너무나 생생합니다. 정민용 변호사는 전달책으로서 2021년 4월 말부터 7월까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생하게 기억할 수도 있겠죠. 작년 거전행인 겁니다. 네 차례 남욱 변호사를 통해 만들린 돈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 전달된 과정을 자세히 진술했다. 이게 왜 이러면 중요합니까 유동규와 돈을 받아서 김용행에 전달했다는 건데 그럼 유동규 네 말을 어떻게 믿나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다행히 여러분들 바로 유동규하고 남욱 사이에 전달책을 맡았던 정민용 변호사가 변호사니까 모든 기록을 다 남겨놓은 겁니다. 남 돈 공짜로 먹으면 절대 안 되죠. 자기는 먹고 잊어버렸는데 다 깨알 것처럼 남기지 않습니까 침향한 쇼핑백이 담긴 1억짜리 박스 서초동 남욱 사무실의 수령 1억 원짜리 박스 5개 이몽주의 돈을 직접 만들어진다는 사람입니다. 남욱 변호사의 첫 건입니다. 이몽주가 정민용 자택 지하주차장에 가져다 줌 상자 없이 타이틀리스트 쇼핑백이 뜬 1억 원 서초동 남욱 사무실의 수령 비닐봉지에 쌓여 아무 쇼핑북에 든 1억 4,700만 원 이몽주가 정민용 자택에 갖춰다 줌 이걸 깨알처럼 다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전달하지 않았으면 도저히 묘사할 수 없을 정도 상세하게 이게 변호사 출신이니까 이게 가능할 겁니다. 변호사 출신들은 항상 여러분들 뭐죠 법리 논쟁에서 정거를 가지고 싸워야 되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선거 문제를 제가 다룰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날 과학으로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 숫자라는 정거를 가지고 쫙 접근하지 않습니까 신문사의 여러분들 농객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말로 쓰는 사람들하고 정거리가 쫙 추적해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아주 직업인으로의 특징을 볼 수 있네요. 유동규 씨는 성악을 했고 사람 뭐 좀 좋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건 뭐 그냥 뭐가 필요하겠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변호사는 딱 남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쐈다 뭐 무슨 백팩에 넣었다 이런 부분이 상세하게 나온 겁니다. 이 빨간색 발레티노 신발박스와 쇼핑벽은 1억 원을 신문지로 덮어서 백팩에 넣은 뒤 가져왔는데 이대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본인이 옮겨 담았다. 일반 신발박스에 1억 원을 담으면 공간이 남을까 조금 더 작은 여성 슬리픽 박스를 택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에 마련한 돈 1억 4천7백만 원 대에서는 1만 원권과 5만 원권이 섞여 있었고 돈의 삭대가 습 좋지 않았기 때문에 쇼핑뱅 통째로 나이키 운동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본인이 날고 기는 그런 재주를 가졌더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를 저지르면 대부분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되게 부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이게 정치적 생명이 달려있으니까 절대 안 불겠죠 끝까지. 그런데 다행히 정민용 변호사가 완전히 여러분들 다 그거 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 세상에 버릴 만한 경험이 하나도 없네요. 20대 중반에 8개월간 패션 모델로 활동했다는 정민용 변호사는 김용전 부원장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와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가져간 날 김용전 부원장이 파란색 사파리 차림이었다. 이걸 딱 기억하는 겁니다. 차도 다 기억하고 제네시스 자기는 회사 차입니다. 남욱 변호사의 채권이자 천하동인 4호 이사인 이몽주 씨는 카니발 승합자. 당시 김용 씨하고 내가 눈이 마주쳤지만 김용 씨는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고 그 전부터 김용전 부원장에 가는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5분에 10분 정도 머물다 떠나고 난 뒤에 돈을 가져다 줬던 쇼핑백이 없어졌길래 가져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 다 나오는 겁니다. 재짓고 못 사는 거죠. 여기도 뭐 여러분들 언제 돈을 지불했는지 검찰이 하이패스를 가지고 다 추적했네요. 편의점에 7200원 쓴 거 하이패스 14800원 카페에 4000원 이걸 가져야 여러분들 어디서 어떻게 만나는지 다 나오네요. 검찰은 정민용 변호사가 몰고 다니는 유원홀링 소유 제네시 차량의 하이패스 출입 기록 유동규 전 본부장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 입출장 기록 정민용 씨의 유원홀링 수법인카드 결제 내역 등을 진술 뒷받침했다. 6월 6일 정 변호사가 주거지 인근 편의점 결제 내역 7200원 6월 8일 경남 산청에서 결제한 하이패스 14000원 그리고 그 사이인 6월 7일 그 사이인 산청 강가하고 정 변호사가 주거지에서 편의점에 사용한 거 그 사이인 6월 7일 날 나이키 백팩에다가 담아 가지고 5건을 유동규에게 전달했다. 이게 딱 나온 거지 않습니까 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변호사니까 가능한 겁니다. 내가 너무 흥미로워 가지고 2021년 11월 정민용 씨가 김용전 부원장에게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고 침일한 거죠. 교보문고 강남점 아티제 여의도 공원점 등에서 만난 사실도 자세히 기술했다. 자세히 여러분들 정을 안 겁니다. 재판장에서 교보문고에서는 노란색 리글 패드 위로 넘기는 대형 롯데에 쓴 나무개 편지를 책에 끼워 전달하려고 했는데 편지만 가져갔다. 누가 김용이. 아티제 여의도 공원점에서는 페리에와 컵을 줬다. 탄산수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페리에. 뭐 이태리 브랜드죠. 진술에 대해서 검찰은 두 사람의 인터넷 접속 기직구 정보하고 김용전 부원장의 4천 원 카드 결정 내역을 가지고 알리바이를 다 제시를 한 거죠. 한편에 이 추리극을 보는 것처럼 변호사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변호사들이. 돈 준 사람들은 절대 뭐죠. 기록 남깁니다. 그 돈이 피하고 같은 건데 그 돈을 그냥 줄 수가 있습니까. 돈이 피하고 같은 건데. 그러나 뭐 김용 씨는 끝까지 부인을 아겠지만 부인한다 해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어쨌든 세상은 그런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비용을 치르는 것이 그게 세상사의 이치니까 악한 일은 악한 일대로 순한 일은 순한 일대로 비용을 치료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김용 씨나 정진상 씨나 이재명 씨를 무슨 개인적으로 엄해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분들이 성인 남자로서 불법과 비례의 연류가 됐으면 그는 정의구현이라는 그런 이름 하에서 합당한 그런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나이 먹어가면 나이값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지위가 있고 하니까 좀 실수를 하더라도 나이값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김진표 국회의장이 한 발 물러섰네요. 50명을 정원하기로 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자문위원들이 말이나는 아니다. 그럼 자문위원이 누굴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에서 5달을 줬을 것이고 그래서 자문위원들이 그 5달을 받아 가지고 거수기를 했겠죠. 일하는 게 하루 이틀 우리가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면 가장 속일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목주름입니다. 아마 여성분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목주름 때문에. 목주름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유심히 안 봤는데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나이가 많이 드셨구나. 목주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주름. 내 이야기의 요지는 목주름이 세월의 연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 세대를 좀 생각하자는 이야기죠. 내 이야기는. 자식 세대를 해먹으면 몇 번 정도 더 해먹겠습니까. 여러분 이 목주름이 그래서 제가 다른 사진을 찾아보니까 국회의장 대국은 이 목주름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성행하고 이런 방법이 힘들 겁니다. 목주름은. 목주름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목주름은 뭐 이렇게 무슨 뭐죠. 저 뭐 약물이 있지 않습니까. 보톡선이 이렇게 하더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국회의원 정원과 관련해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한마디를 하는 것은 당신 얼굴을 보니까 얼굴은 뭐 이렇게 팽팽하게 보이는 거 모르겠는데 당신 목을 보니까 체벌이 많이 흘러가 체벌이 많이 흘렀다는 거죠. 그러니 손자들이 대개 대학 다닐 정도 손자들이 있는데 그 애들 생각하면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 좀 제대로 안 하야 안 되겠냐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절대 어떤 정당이나 의원도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늘리는 것을 당연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반대가 심하니까 진화를 시도했다. 국회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국회의 불신이 여론조사상으로 81%에 달하는데 어떻게 국회의원 정수를 마음대로 늘리실 거나 그렇게 완전히 또 오리발을 내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정수학대 국회의원 정언을 늘리는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이상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오리발을 낸 겁니다. 자문위원들의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고 여야 정계특위 위원들 다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야 합의로 지역구의 10석 정도는 줄일 수 있다. 그래도 뭡니까? 50석 정언이 김진표 아이디어라는 것은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의원 세비를 동결하고 비례대표를 추가한 10석만 늘려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하면 310명 정도가 맥시면입니다. 왜 10명을 올려야 되냐 이야기죠. 10명을 왜 올려야 되는지 내 한께 한번 설득을 해봐라 이야기예요. 이 양반아. 10석을 늘려야 될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득을 할 수 없을 거 아니냐 이야기죠. 국회의원 정언을 늘리는 것은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이상향이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한 게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당신 목에 있는 목주름 한번 봐라 이야기예요. 아침에 넥타이 멜 때 내 목주름을 한번 보면 얼마나 덜 사겼다고 그렇게 뭐죠? 국민들이 그렇게 힘든데 지금 국회의원을 10명은 왜 늘리냐? 그러니 참 사람들이 내가 찾아봤어요. 47년생이네요. 75세입니다. 47세. 나이가 꽤 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오래들 사니까 80, 90까지 살 수 있겠죠. 목주름에 책임을 좀 지는 행동을 해야 되겠죠. 이게 뭐 여러분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국회의원 50명 정언 비판 여론에 부랴부랴 없던 일로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한다.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전원회의로 올리기로 20일 합의하고 의원 정서를 300명에 350명 늘리는 조건에 선거법 개정안 후보들에 대한 국민 반발이 그리자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해당 안들을 냈던 김진표 국회의장은 절대 50석을 늘리는 건 당연히 그렇게 몰고 갈 생각 없다. 이렇게 해명했다. 정신들이 참 온전한지. 하루 정도에 4만 1천 명 정도가 여러분들 설문조사용 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 수 50명 정원 강력 추진. 여러분은 국회의원 정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9%가 이런 반대를 하는 건 100% 거의 반대를 한다는 겁니다. 한 명이나 있으면 1%니까. 사람들은 아우성 2만점은 아닙니다. 줄여야 되지 않냐. 줄여야. 지금 있는 것들도 줄여야 되는데 특히 비례들을 없애고 양심적으로 비례를 생각해 공천해야 되는데 절대 반대다. 이게 뭐 여러분들 수백 명이 이렇게 글을 남긴 겁니다. 독일은 의원 수를 줄였네요. 오늘 조선일보의 이런 사슬이 독일 연방회의가 독일도 많네요. 연방에 736석의 의석수를 630석으로 줄이는 선거법 계획안을 통과시켰네. 14.4% 줄인 겁니다. 국민 70%가 반대하는데도 연금 계획안을 마크롱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진준근 씨하고 이준석 씨가 아마 중앙일보에 맞장토론회 나가가지고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방송 시작하기 전에 진준근이 이준석에게 옳은 말을 했네요. 국힘이 국민의 힘이 너한테 공천 안 준다. 이렇게 진준근이 이야기를 했네요. 무선 특권을 가졌기에 3전 3패한 여러분들 폐장한테 또 네 번째 여러분들 공천을 줘. 이번엔 또 나가면 안 됩니다. 이준석이 여러분들 3전 3패한 거 아닙니까? 3전 3패를 했으면 무슨 낯설어 뭡니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말은 저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한테 공천 안 준다. 국힘이 공천 안 준다니까? 진준근의 예측에 이준석이 무슨 답변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도 했겠지만. 진준근 여러분들 강원대 특임 교수가 또 제대로 이야기를 했네요. 이준석은 대통령을 공격하는 세력이라는 인식을 보수 지지층에게 줬다. 이준석 이야기가 당대표를 자르는 방향으로 갔다. 나는 출구가 없었다. 변명 없는 이런 행위가 있겠습니까? 순응하면 정치적 매장이었다. 뭐 입이 달려 있으니까 아무 말 대잔치는 아무나 알 수 있는 거죠. 이준석은 참 정치인으로서 그렇지만 인간으로서 보면 참 제가 볼 때는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은 사람이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볼 때 3번 정도는 기회를 줄 수 있지만 4번을 어떻게 주냐 이야기죠. 4전 4패? 다음번에 안 됩니다. 이준석은 안티 세력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뱃속을 다 드러낸 겁니다. 본인이 그냥 뱃속이 정치인으로 뱃속뿐만 아니고 한 인간으로서 그냥 바닥을 다 드러내버린 거죠. 그게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뭐죠? 진짜 싸가지가 없고 맛이 없는 친구들 이렇게 생각하겠고 본인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나이가 든 사람들이 젊고 하니까 웬만하면 뭐죠? 이해를 하려고 하죠. 그거 안 됩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그 말을 함부로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그래도 여러분들 두터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모멸적인 언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상처를 줬을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보니까 이게 나오네요. 또 여러분들이 진중근이라는 사람이 뭐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이 사안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문장으로 만드는 능력은 있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너는 너무 잔기술을 뱉고 잔성리에 집착했다. 아주 청약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너무 잔기술과 잔성리에 집착했다. 인생이 길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 말씀드렸지만 좀 굳은 날이 오고 본인에게 불리한 일이 오더라도 굳이 가게 여러분들 끈깊게 가다 보면 좋은 날도 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짧다고 하지만 또 기니까 짧다고 하지만 길지 않습니까 생이라는 거가 그런데 그 젊은 친구가 온갖 뭐죠 행패를 다 뿌리고 온갖 땡깡이라고 하죠. 우리 어릴 때 여러분들 용어로는 아이들 막 뭡니까 땅바닥 여러분들 그냥 떼굴떼굴 굴르는 것을 땡깡 뿌린다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했으니까 조금 길게 보게 되면 명분을 세워서 퇴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신리를 구할 수도 있는데 완전히 다 보인 거죠. 그러니까 딱 오늘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너는 그동안 너무 잔기술을 많이 피웠다. 국힘 너한테 공천 안 준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 막 시작하기 전에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2024년 총선에서 이준석에게 공천을 주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만 이제 바로 했기 때문에 사람 숫자는 적습니다. 108명이 투표를 했는데 96%가 공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당신에게 공천 안 준다니까 중앙일보 맞장토론 진준석 이준석 토론 중 주장 국힘 3전 3패 이준석을 공천하겠습니까 96%인데 뭐 천명이 되든 만명이 되든 간에 거의 제가 볼 때는 90% 넘을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객관적인 판단도 있지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도 들어 있겠죠. 그게 혼재가 돼가 이렇게 높을 겁니다. 다음에 나와도 안 됩니다. 다음에. 다음에 나와도 될 수가 없고 그리고 3전 3패한 사람한테 또 기회를 준다는 것은 기회의 균등이라는 측면에서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국힘당이 또 20대 득표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준석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나오겠지만 그거야 본인대로 알아서 할 이야기고 근데 뭐 2024년 총선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거야 뭐 크게 관심을 안 가집니다만 이준석과 관련해서는 사람이 바닥을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마시던 우물에 침뱉도 가는 일도 아니고 조금만 길게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준석 씨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가 호불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쭉 하는 행동을 보면서 뭐 유아 독존이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은 세월과 함께 이런저런 사람들도 만나보고 또 사례분별을 판단한 기준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후보 시절부터 시작해서 대선 과정까지 윤석열 후보 윤석열 대통령을 대하는 그런 태도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리고 김기현 씨 장재원 씨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장가를 빨리 갔으면 아들뻘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황교안 씨 그런 사람과 함께 대하는 걸 보게 되면 아하고 어가 다르다고 물론 젊은 분들 가운데서 이준석 씨를 뭐 굉장히 광팬들 같은 경우는 제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절대 이렇게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창이 짧게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길기 때문에 정도를 그려야 되는 거죠. 정도를 올바른 길을 그려야 되고 잔머리를 자꾸 굴리게 되면 어느 코에 걸려가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잔머리를 굴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잔머리를 이 친구 여러분들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강점이 머리가 좋으니까 잔머리를 참 잘 굴리는 거죠. 그게 순발력이나 축구 같은 거 할 때 페인팅 기술 같은 건 잘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축구도 체력도 있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오늘 꼭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준석 씨를 다룬 것은 치중근 씨의 이야기가 너무 장기술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국힘이 네한테 공천 안 준다. 그 이야기가 워낙 이렇게 흥미가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